안녕하세요 인삼투자입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이렇게 올라가서 천왕봉, 와룡산, 수성굴, 민재봉, 기차바위, 기차바위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저희는 원래 해남을 갔는데 왜 3점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되게.. 모르겠어 그냥 높은 길일거야 아마 그래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하다 미쳤네 이거 와 진짜 좋은데 여기 대박 야 여기 오르니까 좀 올라오면 불안해 있다 이 산은 되게 지루할 틈이 없다 야 저 앞에 미쳤어 미쳤다 저거 여기로 가봐 야 내가 떨어지면 119 승부했을테니까 어렵진 않아 팔에 힘 빠지고 있었는데 야 이게 경기가 미쳤다 이거 아 잠깐 끼고 갈걸 손이 아파 손에 힘 빠질때까지 나중에 손에 힘 빠질때까지 어 손에 힘 빠질때까지 손에 힘 빠질때까지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 왔다 오오오오 천왕봉 여긴가 하 하 하 여기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천왕봉 625 하 하 하 하 하 저게 새선봉이야? 야 저 가야돼? 네? 엄청 몰라요? 저 센터에 민족상 있다 아입니까? 네 저기 저기 와 갈만 하죠? 아 왜 안나왔네 조심히 들어가십쇼 아 저 앞에 있는 저 새선봉은 갈 엄두가 안난다 엄두가 경치는 좋은데 아 근데 멋있긴 해 아따 멋지네 여기 멋있다 위험 개쩌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내려서 절로 내려다네 황톤 터져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잖아 하 깝깝다 별생각 없이 왔다가 개고생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있어 와룡골로 가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 추락, 접근근지, 낙상, 미끄럼주심, 극경상, 엄벽주, 낙석지 야 여기 다 있다? 시작이다 아 전복 벗어야지 뭐 하나 올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냐 우리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야 돼 오오 좋아 가자 또 갓줄이 나오네 이 산은 쉬운 데가 없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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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보인다 사천시 와룡산 최고봉 새선봉 마지막 계단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와 이 산 힘들어 완전 돌산 오우 오우 시원해 오 바람 아 추워 올라갈 땐 더웠는데 바람 보니까 춥다 와 천왕 천왕봉이 얕아 보인다 멋있네 그래 올라온 보람이 있다 아 좀만 더 가면 800Am 새선봉 가봅시다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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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 떨어지면 돌 조심해야 되는데 하 하 하 하 다리 힘 빠진다 이제 하 하 하 하 해가 아니네 하 하 멋있다 하 하 자동을 앉게 돼 하 하 아 여긴 암벽이 진짜 미쳤다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무서워 여기 너무 야 여보 봐 개무서워 하 야 저기 저기 저 아저씨 안전히도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 가자 이거 뭐야 야 계단이 뭐 이래 ㅋㅋ 이게 되게 느낌이 이상하네 여기에 산이 계속 감탄하게 만들긴 해 새선방이 다 온 것 같아 아 힘들어 이거 만만한 길이라는 게 없어? 봐봐 인재봉 1.6km 꽃피면 진짜 예쁘겠다 여긴 되게 포근한 느낌이다 꽃피면 완전 꽃 터널이잖아 꽃피면 여긴 한 번 올만 하겠다 길도 되게 완만해 아 예쁘다 예쁜 산이야 다 왔다 허룽산 퀸즈봉 여기 민재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다 여기 우리 전세내로 가려고 거 같은 느낌이야. 너무 좋다. 오후 4시에 먹는 점심. 라면은 밥 먹어봐. 뜨거? 아 뜨거워. 이거 뜨겁게 먹어야 돼. 그치. 점식은 따뜻해야죠. 맛있어? 어, 예쁘네. 화산을 시작하는데요. 해 깜깜해진다면 내려갈 것 같아. 그게 좀 걱정이네. 오늘 출발할 때 너무 이상한데 시간을 많이 썼어. 여기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예정 시간보다 길게 접고 가야 될 것 같아. 중간에 멈춰서 경치가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많아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쓰네 여기가. 안전하게 하산을 해야되는데 하산하려면 저 기차바위까지 무조건 가야돼. 바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기차바위를 보기 싫어도 보러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어우 추워. 목표는 저 기차바위까지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돼. 거기서 깜깜해지면 답 없어. 저기 또 절벽이잖아. 아유 멋있다. 이게 기차바위야. 멋있네 멋있어. 이게 기차바위야. 이게 보물이잖아.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네. 오 해가 좀 더 빨개지고 있어.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는데 빨리 이 산을 내려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갈림길이 왜 안 나오냐 우리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용두마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해가 졌으니까 최대한 빨리 민가 쪽으로 드디어 이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. 더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어려운 산 힘들어.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밖에 다 돌았네. 자 그러면은 내 빨리 조심히 내려가야지. 아 이 산이 길이 겁나 커지겠네. 오르미야. 오르미 아파다. 속도를 못 내겠어. 이게 뭔 개그생이야. 여기 길이 무서워. 여기 길이 무서워. 야 봐봐 길이 겁나 무서워. 나 놀래고 싶지 않아.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쉬러 갑니다. 좀 아쉬운 게 한 시간만 빨리 출발해서 여기까지 다 돌고 왔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해가 지는 바람에 내려가서 조금 아쉽네요. 여기 워룡산은 힘들긴 한데 코스만 잘 잡으면 그렇게까지 힘들 우리처럼 힘들게 안 했을 것 같아요. 손항봉만 빼면 나름 되게 할만한 그런 산인 것 같고 예쁘고 멋있고 경치 좋은 건 인정. 천항봉만 빼고 올라가면 딱이야. 천항봉 빼고 바로 올라가는 게 다른 산인. 여기는 나중에 철집이 피면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산이었습니다. 인삼투어와 윤전 설레너지 산행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없다. 바이 바이. 감사합니다. 저에